코로나19 여파는 예술계에도 큰 피해를 미치고 있습니다. 공연과 행사가 잇따라 취소가 돼서 예술인들의 작품 활동도 모두 중단된 상태고, 또 이로 인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나 예술인 지원기관 등에서 내놓은 대책도 당장 소득이 없는 예술인을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인데요. 관련 내용, 이동 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연이라든지 문화행사이고 다 취소되는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역 예술인들 어떤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한 극단을 찾았습니다. 공연은 연기됐지만 배우들은 묵묵히 연습을 이어나가고 있었는데요. 코로나 극복 뒤 이제 만날 관객들에게 완벽한 무대를 선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예술단체가 마찬가지 상황일 겁니다. 이 극단이 그나마 연습이라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단체보다 사정이 좀 낮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행사 관계자가 취소나 연기 통보만 하고 거기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이 극단의 경우 행사를 주최했던 동구청으로부터 공연비 일부를 받았습니다. 지난 11일 진행하기로 한 3.1절 재연 행사가 취소됐고 행사 진행을 위해 대본을 짜고 무대를 꾸미고 그리고 퍼포먼스를 연습하는 사전 준비에 대한 보상을 구청 측이 한 것이죠. 덕분에 단원들은 다음 일정을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를 확보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례가 예외적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을 받지 못한 극단 같은 경우에는 더 어렵다는 말씀이신데 형편을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자체 소극장을 운영하는 다른 극단도 제가 찾아왔습니다. 이 극단의 경우 다른 대부분의 단체와 마찬가지로 공연이나 행사가 연기되거나 취소돼도 사전 준비에 대한 보상이 없는 것은 물론 고정비 지출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손님이 있든 없든 매달 실당 월세를 내는 소상공인처럼 소극장을 운영하는 분들 역시도 공연이 있건 없건 예술공간 유지비를 벌이 없이 내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극단 대표의 하소연 들어보시죠. 관리비 안에 월세와 전기료가 포함돼서 이렇게 입금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연이 있건 없건 매달 고정 비용이 나가는 셈이죠. 저희가 극단 중심의 지금 상황을 살펴봤는데 연극 외에 다른 분야 예술인들의 사정은 어떻던가요? 일반적으로 문화 예술 분야는 음악이나 연극 뮤지컬 등 무대를 중심으로 한 공연 분야와 미술 등 특정 공간이 필요한 전시 그리고 물리적 공간이 없어도 되는 문학 등으로 나눌 수 있죠. 미술 등 전시 분야는 물론이고 지역 문학인들의 사정도 한마디로 생계를 걱정하는 정도에까지 몰린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을 정도였습니다. 이분들의 경우 예술 창작이 주된 생계 수입원이 돼야겠지만 대부분 과외일이라든지 백화점 문화센터 강사일 그리고 학교 방과 후 교실 등 여러 교육활동을 같이 합니다. 그래야 생계 벌이가 보전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모든 문화예술 행사가 취소되다 보니까 본업인 예술활동으로 인한 소득 벌이는 끊긴 것은 물론이고요. 시민문화센터 도서관과 같은 다중이용시설도 폐쇄되다 보니까 부업인 교육활동으로 인한 소득도 끊겼습니다. 하루 아침에 이분들은 백수가 됐다고 말하시더라고요.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해도 소상공인들 역시 지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워낙 챙길 곳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문화예술계까지 생각을 못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일단 부산시의 경우는 지난 24일 소상공인 긴급지원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기엔 프리랜서인 예술인들은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1인당 공연 관람료 8천 원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당장 시민이 공연을 보러 갈 수 없는 입장에서는 당장 도움이 되기 어려운 정책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긴급재정지원이라고 내놓은 정책들 역시도 막상 자세히 들여다보면 융자 지원에 그치고 있어서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다라는 이런 한숨 섞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 예술인들에게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겠습니다. 공연 문화계 종사자들도 지금 생계를 걱정하는 상황이라는 것. 정부와 지자체가 인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기자 고맙습니다. 이 기자 고맙습니다.